영등포구가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4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영등포 전통시장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영등포 전통시장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진단한 후 개선 의지를 공유하고 협력의 단초를 제시해 시장 발전에 원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4월 12일까지 구청 일자리 경제과 지상지원팀으로 전화 또는 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